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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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해 세모 관련돼서 정리를 잘 해 놓고 움직여 놔야지 그래야지 나쁘진 않아 그리고 내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어 저희 아저씨가 아니면은? 아저씨가 그거는 이제 밀리더라도 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내지 아빠는 안 내지는 않아 너무 그리고 아빠는 너무 고지식해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많아 그러니까 좀 저도 좀 답답한게 남들처럼 그냥 밀어붙여서 좀 해야 되는데 답답하지 아빠는 그게 머릿속에 인정이 안되면 안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돈 못 버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마음만 조리고 타면 뭐 할 거야 그냥 언제부터는 제가 그냥 내려놨어요 그냥 말해도 정신 차려서 말해도 이제 그냥 좀 저기 해보자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안되니까 저는 이제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저기 한 거고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사업을 펼칠 거야? 그건 아니고요 투자 그 저 그 그걸 지금 배운 중이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엄마 돈 말려 말려요? 응 몰라 지금 이게 무슨 공동투자가 됐던지 응? 사람들이 몰린단 말이야 응? 응? 여기서 잘해야 돼 엄마 괜히 공돈 벌려다가 돈 묶인대 응? 응?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? 응? 그러니까 잘 알아봐야 된다는 거야 이거 엄마 지금 응? 그럼 엄마도 관찰에 걸리면 내가 그냥 돈이 묶이는 거야 응? 아니 제가 그런 거 낄만한 걸 하진 않았거든요 아니 앞으로 하려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어디다 투자하든지 뭔가 움직여지든지 왜? 엄마는 이제 8, 9월달 되면 뭔가 움직여지거든 응? 그럼 요때 잘 내가 마음을 몰라 운도 있으면서도 비운도 호사담어라 그랬어 자꾸 악이 먼저 온대 응 그러니까 요걸 잘 엄마가 조금 벌려다가 목돈이 묶인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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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하는 게 아니야? 뭘 투자가 공동 투자가 되는 거야? 아니에요 저 혼자 하는 거야 엄마가 가면 경매 같은 걸 배우는 거야? 그 주식 코인 막 이런 거 응 몰라 그런 거 보면 배우는데 잘 투자해 괜히 엉뚜가게 와서 돈 묶이면 엄마만 나쁜 년 된대 잘못함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제 것만 날아가는 거니까 응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뭘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고 결정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쉽게 결정하는 스타일 왜냐면 엄마 아빠가 꿍돈은 없어 사주팔자에 응 응 그래서 얘기를 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남들은 돈 벌었다고 내가 다 버는 건 아니야 응 사주팔자에 돈이 있어야 되고 공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건 어차피 투기야 응 응 많이는 투자하지 마요 그냥 응 그냥 있는 거 있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응 날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투자하래 날려도 된다고 생각하면 투자하고 안 그러면 엄마가 머리 싸매고 누워야 되거든 응 엄마 성격상 아 엄마 성격상 좀 그래요 누가 말려도 하는 스타일이고 응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응 둘 다 똑같아 아파도 그래 체허가 안 돼 두 분 네도 체허가 안 돼 두 분 네도 그러면 뭐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야 된다 응 처음엔 내가 작게 작게 응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딱 그것만 움직여서 응 맛배기를 봐 그리고 엄마는 큰 투자하면 다 망해 내가 크게 투자하지 말래 응 안 벌었다고 몰아서 투자하면 망해 네 남들이 돈 벌었다고 해서 투자하면 망하니까 적당히만 움직여서 해놔야지 지금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저기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음 이 정도 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조금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지금 그거를 좀 그니까 연습매매라고 하죠 크게 안 걸고 그냥 연습매매는 엄마야 다 누구나 그땐 돈다 응 저도 처음에 그랬었어요 진짜 여 이쪽에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했는데 음 그때는 네가 웬일인가 싶었죠 진짜 놀랬어요 저도 응 근데 이제 아 이게 진짜 무섭다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이거 이거 큰일 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배워야겠다 싶어서 이제 지금 배우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 지금 이게 이 나이에 하려니까 눈도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응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한 3년? 회사 그만두고 한 3년 됐나?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고 그 자리 크게만 투자하지 말래 크게만 응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음 그 약간 반찬가 그 정도 그 정도 조금 하다가 이제 음 기회되면 내가 보면 내 자리 엄마가 올해 6, 8월달 되면 네 엄마가 더 목돈 나가게 돼 있어 6월 8월이요? 응 8월이면 9월달 8 그러니까 7, 8월달 되면 목돈 나갈 수 있어 투자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음 음 진짜 이때 신중히 잘 봐 음 음력 8월 우린 절대 목돈 나가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그러면 제가 일어설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라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쪽이 어느 정도의 자기 시드라고 해야 되죠 그게 좀 있어야 좀 이제 요즘 젊은 애들이 많이 해요 엄마 네 맞아요 근데 많이 하는데 네 진짜 많이 망해요 그래요 집안 거덜내는 애들 많이 봤어 음 왜? 순간 잠깐은 벌었어 다 그래 음 근데 결국은 망하더라고 못 지켜 그 돈 왜 내께 아니니까 근데 적당히 넣고 뺀는 애들이 있어 진짜로 야근 애들 그런 애들은 진짜 돈 벌어 음 내가 딱 3천만 투자해 3천만 갖고 놀아 더 이상 안 갖고 놀아 이익 나지 그 다 빼 왜 그런 애들은 벌던 근데 욕심을 좀 사람이 욕심이 가거든 왜 천만원 들고 1억 번 애들이 많거든 그럼 얘가 이걸 천만원만 넣겠어 1억을 다 갖다 때려 넣지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럼 대 대 그거는 그렇게 대일 수밖에 없어 욕심 욕심이 있어 엄마 인간이기 때문에 음 정신력이 강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이 돈 앞에서는 정신력이 떨어져 집중력 떨어져 약간 맥이 빠지나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엄마한테 도움될 수도 있어요? 제가 쉽게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쉽게 결정한 게 아니라 내가 저랑 반찬값을 벌고 엄마가 지금까지 움직여서 먹고는 반찬값은 벌었어 안 벌진 않았어 네 근데 내가 그러잖아 이제 투자를 하려고 엄마가 움직이는 거란 말이야 조금씩 이제 강의비니 뭐니 까먹은 거 이제 간혹 중간중간 그걸 좀 메꿔 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초보다 보니까 물론 매매로 이제 마이너스 난 건 있고 배운다고 해서 이제 이제 강의비로도 좀 배워야 했기 때문에 혼자 하려니까 너무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순간 메꿔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버텨온 건데 음 근데 제가 오래 잘못 투자하면 엄마가 음 저런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음 이게 매개 빠질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나한테 도움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엄마 그렇죠 음 그럼 엄마가 또 신중하게 또 한 번 더 생각하거든 네 좀 그런 게 있어 저게 그러니까 아우 누가 안 된다 하 너 그거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안 될 거야 그러면은 그 옥이라고 해야 되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제가 생겨서 막 더하는 거 같아요 막 이기려고 네 그게 세상 미련한 거거든 음 근데 생각했을 때 저는 아 될 거 열심히 하면 다 그래 그거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남은 안 됐어도 나는 돼 응 장사도 마찬가지 엄마 저 자리가 맨날 죽은 자리야 남들은 다 죽어도 나는 돼 나는 잘하니까 또 죽으면 망하거든 응 응 네 내가잖아 엄마가 큰 돈을 욕심만 안 부리면 벌 수 있어 근데 엄마가 자꾸 욕심이 나니까 내가 제재시켜 주는 거 할매가 응 응 큰 운이 있는 사람은 달라 스케일이 진짜 목돈 버는 애들은 스케일이 달라 엄마 사주도 다르고 응 많이 참고를 해야 되네 응 진짜예요 그것만 잘 참고해서 움직여두면 나쁘진 않아 근데 내가 여기에 큰 투자하면 올해 망해 큰 투자 네 근데 여기서 더 크게 할 적도 없어요 그냥 지금 하는 거 가지고 이제 그냥 배워가면서 그냥 저기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느 정도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되니까 응 봐봐 3년 동안 뭐 돈을 벌었으면 지금보다 홀도 벌었겠지 3년 응 근데 그 회사 다니는 게 너무 감당이 안 됐어 너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고요 몸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 다니다가는 병원에 들어 놓을 것 같더라고요 조금 편하게 가지신 엄마 마음가짐을 그래야지 엄마가 살아갈 때 좀 편하네요 응 그렇잖아 엄마는 하나 고민을 위해서 꼭 끝까지 파고들어가 응 그걸 좀 내려놔 파고들은 거를 완벽하려고 하지 말래 응 그러면 그 완벽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어 응 공부를 하려면 더 파고들어야 돼 응 응 응 적당히 해서 적당히 움직여야지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어 응 응 응 그러잖아 달라요 진짜로다가 큰 인물들은 오면 와오라가 달라 아오라가 이게 비춰야 돼 응 솔직히 이게 안 비쳤어 엄마한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는 먹을 수 있어 무리하면 백 프로 날아가 그니까 선 넘지 말고 응 무리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그거만 잘 지키면 먹고 살 수 있어 응 이걸로 진짜 저기 하는 거라 응 진짜 엄마 잘 봐 올해 한방을 노리려고 엄마는 준비할 거라니까 아니 이제 그런 거 있는데요 근데 그게 말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봤다가 갑자기 확 뭐가 엄마가 탁 꽂힐 때가 있어 분명히 있어요 응 그럴 때 조심하라고 그치 그때 한 번 더 생각해 봐 한 번 더 생각해 내 말이 그때 왜 그랬는지 나중에 알 수 있어 더 생각해서 결정하라고 응 그것만 잘하면 올해 돈 큰 손실 없고 움직여주고 근데 올해는 몰라 갑상선하고 응 자궁관리 잘하라니까 자궁? 어 이제 건강검진은 받고 운동도 다니긴 하는데 응 자꾸 그것만 좀 신경 쓰래요 그리고 응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그게 저한테 지금부터 내년 훈년까지 이제 여기 이쪽으로 올 거니까 준비를 조금씩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갑상선이 자궁 쪽에 응 관절은 좀 있긴 한데 심화하지는 않거든요 응 그래도 이게 자꾸 노화가 되니까 그렇죠 응 엄마 나이 때는 신경 써야 되는데 근데 남들과 조금 더 약하니까 좀 더 신경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력 7월달 9월달에는 낙상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화장실 특히 조심하고 7월에서 9월이요? 7월달 9월달 음력 7월이면 양력 8월달 될 거고 9월이면 10월 동지달 될 거 같아 그 때만 좀 신경 써요 그러면 나쁘진 않아요 아셨죠?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거 아 감사합니다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